안녕하십니까 바쁜 현대사회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것만 알고 몰라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모르고 지나가는 전두엽 다이어트 몰라도 돼 시작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룰 주제는 선거랑 관련이 없지 않지만 꼭 선거에만 관련된 건 아닌 얘기에요 훨씬 더 큰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3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죠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쒸쒸 대만에도 쒸쒸 이러면 된다 왜 양안 문제에 우리가 개입하냐 대만의 협이 뭐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관계가 어떻게 되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지금 현 시점이 이제 3월 말인데 3월 말 현재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의 관보죠 환구시부가 지난 26일에 이 발언을 보도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미국에 편향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이재명이 참 똑똑한 사람이다 따봉!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아니 이재명 대표는 왜 저럴까 왜 이렇게까지 중국의 저자세를 보이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죠 작년 2023년 6월 8일에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났던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유튜브로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싱하이밍 대사가 갑자기 품속에서 이제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더니 한국의 야당 대표를 옆에 병풍처럼 세워놓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일장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문제적이었습니다 왜냐? 크게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첫째로는 우리 중국을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한테 이제 좀 경제적인 이익을 챙겨주겠다 약간 좀 부스러기를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용차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대중 투자 전략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누린다 굉장히 좀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경제 성장의 파트너 함께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누린다는 말은 좋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진 않죠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관계가 계속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처신 똑바로 해라는 말을 진짜 대놓고 했어요 중국 대사가 다시 이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외교관이 어떤 나라의 정책을 두고 잘못된 판단이라는 단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선전포고를 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에둘러서 할 때가 많거든요 에둘러는 건 아니고 취지는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하다못해 예전에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히로이토 일왕이 항복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항복 선언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못 알아들었죠 왜 못 알아들었냐 항복을 한다는데 그 내용이 우리 일본은 전쟁에서 졌고 항복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전황과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어디였더라? 무슨 회담 내용을 카이로 회담이었나? 포치담 회담이었나? 아무튼 회담 내용을 준수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회담 내용이라는 게 일본이 졌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외교의 언어, 국가 대 국가의 언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중국 대사가 한국 야당 대표를 앞에다 세워놓고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사진 보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만날 때부터 진짜 말 그대로 굽신거렸죠 굽신거리고 만났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중국의 저자세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쇄쇄 발언도 표정에서 막 연기를 했잖아요 막 쇄쇄? 뭐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귀여운 척까지 해가면서 중국의 저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제 진짜 궁금해지는 거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국 대중 저자세를 취하는가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잡아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설령 물어본다고 해도 진심이 뭔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알 수 없고 그런 면에서 몰라도 되는 주제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런가 그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심각한 문제지만 어쨌건 그 내면의 진심까지 알 필요는 없다 이거죠 주제를 확장해 보자면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정말 우리가 그냥 한 발 물러서서 팔짱 끼고 있으면 되는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등등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그런데 이거 역시 우리가 직접 알기에는 너무도 큰 주제이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몰라도 된다는 말이 이제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몰라도 되는 세상에 쓸데없는 정보들이 있죠 가령 이제 팬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막 쓰이고 아프겠지만 모 연예인과 모 연예인의 그 환승연애 논란 같은 거 사실 뭘 아나 모르나 별 상관없잖아요 그냥 다들 재미삼아 남의 연애사를 보고 있을 뿐이죠 그런 거는 진짜로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알려드릴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몰라도 돼요 그 어떤 면이라는 게 뭐냐 이제 막 워게임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특히 많이 만드는데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이제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고 누가 유리해지고 불리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묻는 거는 적어도 이 코너의 취지랑은 맞지 않죠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또한 진짜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렇게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본격적으로 슈퍼파워들끼리 전쟁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거는 싸움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까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지리산이 얼마나 클까 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다 보면 면적도 있고 높이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등산을 하러 갔다고 쳤을 때 그 산 앞에 딱 서 있으면은 그냥 엄청나게 큰 산일 뿐이잖아요 지리산의 크기와 태백산의 크기의 차이 같은 거를 막상 내가 그 앞에 서 있으면은 나하고 비교해 보면 아득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개가 뭐가 더 크고 작고 이런 거를 세세하게 따질 필요는 없죠 그냥 둘 다 힘들긴 마찬가지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초강대국끼리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세상이 어떤 꼴이 될 것인가는 그 정도로 큰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유튜브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죠 인터넷이 없으면 유튜브도 없습니다 그쵸?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전쟁이 났다고 쳤을 때 특히 대만 해협에서 이제 뭐가 일이 벌어졌다고 쳤을 때 인터넷은 무사할까? 이런 간단한 것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3월 18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쯤 여러분들 인터넷 좀 느려지고 버벅거리는 거 경험해 보시는 분들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뭔 일이 있었냐? 후티 반군이라는 놈들이 있어요 아랍 쪽에 있는데 걔네들이 자기네가 했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 그 소행으로 추정되는 홍해에 있는 인터넷 해적 케이블이 손상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시면 좋은데 우리가 쓰는 인터넷 데이터의 90% 이상 99% 정도가 다 결국에는 바다로 깔려있는 해적 케이블로 왔다 갔다 해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는 무선 인터넷 접속은 전체의 1% 정도 그것도 안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가 다 이제 케이블로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선이 손상이 되면은 그 데이터 거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될 데이터를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홍해에서 케이블이 끊어졌는데 한국의 인터넷이 느려져요 그런데 이게 꼭 반군이 뭘 하지 않더라도 옛날에 이제 대만에서 2006년 12월에 규모 7.1 지진이 발생하면서 해적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제 복구를 했는데 그때까지 홍콩, 대만, 중국발 금융거래가 안 됐어요 한국이랑 미국에서도 거래가 막 지연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진은 그냥 뭐 복구하면 그만이지만 그 바다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미사일을 날려가면서 쌈박질을 하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뭔가 손상이 올 수 있고 그 복구에도 하세월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간단한 생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폭에서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은 아마 한국전쟁을 직접 아주 어렸을 때 말고 좀 이렇게 의식이 있는 상태로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테지만 우리는 대체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전시체제랑 가까웠던 코로나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단지 막 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불편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해외 거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막 물류대란 벌어지고 계속 막 뭐 배가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막 이러면서 난리 부르스를 피웠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은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의 협에서 뭐가 해가지고 그게 남의 일이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천진난만한 사고 방식이에요 마치 옛날에 그 개그맨 최양락 씨가 이렇게 농담으로 조크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자기 고향이 충청도 워낙 깡촌이어가지고 6.25 날 때도 몰랐다고 하더라 6.25가 났는데 전쟁이 난 줄도 몰랐고 그냥 또 막 시골에서 계속 뭐 이렇게 참외 깎아먹고 있었더니 전쟁 끝났대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더라 뭐 이런 그 농담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대만을 두고 아니면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아서 뭐 어떤 식으로건 그 정도의 지정학적 격변이 벌어지면 우리가 뭐 쇠쇠를 하고 있건 말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가 돼야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게다가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오산에 미군 공항도 있고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도 있죠 미국이 중국하고 진짜로 싸우게 되면 당연히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아니 뭐 정해진 미래잖아요 이거는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미군이 같이 싸울 것처럼 미국이 어딘가 전쟁을 하면 근데 그 전쟁이 우리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우리 앞바다이기도 하죠 남중국해 동중국해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천진난만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천진난만한 사고방식을 국가 지도자급 인사가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 큰일이다 근데 너무 큰일이니까 몰라도 된다 이런 얘기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알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민주당이 그런 건 그렇다 치는데 국민의힘도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공약집을 낸단 말이에요 선관위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10가지를 딱 추려가지고 10대 공약을 내놓게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순위 1번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가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민주당의 세계관은 북한만 바라본다 여기서 말하는 게 전쟁 위기라는 건 북한과의 그거고 문재인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 했던 것 같이 그런 품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의 10대 공약 안에는 이런 정도의 내용조차 없습니다 아예 1번 공약이 일, 가족 모두 행복이고 쭉쭉쭉 내려오다가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뭐 이런 얘기들 뿐이에요 물론 청년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공업국가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있는 국가 대한민국이 미중 갈등의 파고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그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총선을 앞둔 10대 공약 안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현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치 꿩이 도망가다가 도망 못 가겠으면 바닥에다가 구멍을 파놓고 자기 머리를 틀어박는다고 하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재명의 셰셰 발언만 비판하기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외교 안보 국제 정세 이슈에 대한 모리에와 어떤 그 모리에를 너무도 당당하게 전시하고 있는 이런 태도들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위기고 이런 집단적인 모리에 무지 무감각함이 저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번 총선이 단지 이제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거나 아니면 누가 국회의원이 되네 마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정체성과 국정 방향을 다지거나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국제 환경이 이렇게까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정당과 대표는 상시의 수준으로 납득이 안 되는 대중 굴욕 외교 노선을 막 신나게 밟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심지어 그조차도 언급이 없는 이런 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는 국제 실종 외교 실종 국제 실종 안보 실종 선거를 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이런 거는 몰라도 된다고 과감하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의 양대 정당이 이런 수준에 이르렀는지 이 이유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우리가 유권자로서 국민으로서 정치권에 따져 물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각자의 생활을 영위를 하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대외적으로 어떤 상황이 변하고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버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세시의 발언 왜 나왔을까 이재명 대표는 대체 중국 대사한테 굽신거리는 이재명 대표는 대체 왜 그럴까 그거는 솔직히 몰라도 됩니다 알 수도 없고 알기도 힘들고 그래서 대만 해협에서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큰 일이 뭔지 그 실체를 우리가 닥쳐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몰라도 되는 건 아니지만 아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몰라도 된다고 하는 게 마음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정치권이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여야를 할 것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것만큼은 왜 이러냐고 우리가 당신들은 대체 무슨 정신이냐고 왜 아무 생각이 없냐고 따져 물어서 그 이유만큼은 알아내고 혼내야 됩니다 이번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번 선거가 우리 유권자들 스스로가 깨어서 그렇게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된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몰라도 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